청와대 왼쪽 끝에 7궁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담 하나를 두고 있어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오다 청와대 뒷길 개방으로 전명 개방된 곳이죠 이 7궁에는 조선왕조 수많은 후궁들 중 단 7명의 후궁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 중 단 7명이니 아주 특별한 후궁들이겠죠 그 특별함은 비록 왕비가 못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 성택받은 여인들입니다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는 종묘에 모셔져 있죠 그런데 이들 특별한 후궁 7명은 왕을 낳았기에 일반 왕족보다는 위상이 높지만 정비가 아니어서 종묘에는 들 수 없기에 별도의 사당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왕실의 사묘입니다 이들 사묘를 한 곳에 모아둔 것이 지금의 7궁입니다 이곳에 육상궁, 연호궁, 대빙궁, 선위궁, 갱우궁, 더강궁, 저갱궁 등 7개의 궁이 있어 7궁이라 부릅니다 원래 이곳에는 육상궁만 있었고 이후 다른 6개의 궁들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육상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 터조때 관객인 육상궁은 영조 때 조성됐습니다 영조는 적유 1년인 1725년 어머니 숙빈 채시의 사당인 숙빈 묘를 현재 자리에 세웠죠 이후 육상묘로 이름을 바꾼 뒤 묘를 궁으로 승객시켜 육상궁이 됐습니다 모두 영조가 생전해 자신의 생물을 위해 한 일입니다 현재 육상궁에는 영조의 후궁인 정빈 이씨의 사당인 연호궁이 1870년 이곳으로 옮겨져 한 건물 안에 합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죠 왼쪽에는 시어머니인 숙빈 채시의 신주, 오른쪽에는 며느리인 정빈 이씨의 신주가 있고 건물 편에게는 연호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빈 이씨는 영조의 첫 번째 후궁으로 맏아들인 효장세자의 친모죠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연인군 시절에 첩이 되어 아들을 낳아 후궁이 된 경우죠 영조는 본부인 정성왕후에게는 정을 주지 않고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않았지만 정빈 이씨는 애지중지여여 왕이 되기 전 5년여의 기간에 모두 1년 2년의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정빈 이씨를 영조의 첫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빈 이씨는 영조가 왕이 되기 3년 전 2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녀의 외아들인 효장세자도 영조적이 4년 되던 해 10살 어린 나이로 요절합니다 이에 효장세자의 이법둥생인 사도세자가 왕세자가 됐고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삼아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했고 이에 추존 왕 진종 즉 효장세자의 어머니인 정빈 이씨는 아들이 왕이 된 특별한 후궁이 된 셈이죠 시어머니 숲빈 최씨는 정빈 이씨가 아들과 딸을 잇따라 낳으니 특별하게 여겼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정빈 이씨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으며 죽어서도 곁에서 모시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빈 이씨의 사당인 연호궁은 원래 육상궁과 떨어진 경복궁 북쪽에 있었으나 고종 7년인 1817년에 육상궁 근문안에 합사됨으로써 시어머니를 죽어서도 가까이서 모시겠다는 생전의 뜻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칠궁에서도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대빈궁입니다 그 유명한 장이빈이죠 그래서 관람객들도 대빈궁 안내문을 읽은 후 다른 궁과 달리 각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장이빈은 후궁의 신분인 칠궁 내 다른 여인두가 달리 왕비자리까지 오른 이색행류자죠 숙종의 후궁으로 왕비까지 됐으나 다시 후궁으로 내려앉은 뒤 사약을 받는 파란만장한 연입니다 그의 아들이 경종이 됨에 따라 옥상 부대빈으로 추존돼 왕실 사묘가 됐고 1908년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의궁은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의 사당입니다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의 어머니죠 영조는 영빈 이씨가 사망한 후 사당을 어열묘라 칭했죠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저기한 후 장조로 추존했습니다 이에 장조로 추존왕이 된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는 특별한 후궁이 되어 어열묘은 선의궁으로 객상됐습니다 경호궁은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 사당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정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순조입니다 정조는 영빈 이씨의 손자여서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는 영빈 이씨의 손자 며느리죠 그래서 현재 선의궁과 경호궁은 한 건물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건물 편액은 경호궁으로 되어 있고 감실 왼쪽에 시할머니 영빈 이씨의 신주가 오른쪽에 손자 며느리인 수빈 박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더강궁은 고정의 후궁이자 순원기비 엄씨 사당입니다 아들이 영칭왕이죠 저갱궁은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 사당입니다 인빈 김씨는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을 낳았고 훗날 인조가 왕이 된 후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해 원종의 어머니인 인빈 김씨가 왕을 낳은 후궁 반열에 오르게 됐죠 지금까지 후궁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됨에 따라 죽어서 왕실 사묘로 모셔져 왕비껍 대우를 받게 된 칠맹의 특별한 후궁들이 잠들어 있는 칠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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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 introducing você com justement nossa gente bra rap